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최재형 후보 행보가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저쪽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아주 묘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들이 최재형이라는 그런 이름 또 최재형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소신과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는 최재형이 가장 상품성 있는 최재형의 브랜드 이미지였습니다. 정치판에 입문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것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바대로 발언할 수 없는 현실에 아마 직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일 때문에 최재형 후보는 일관되게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올린 부정선거에 대한 글이 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의 글을 통해서 최재형이라는 그런 인물의 실상과 본질 그리고 속내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어쩌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는 그런 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956년 생이면 우리 나이로 한 64세가 됩니다. 그리고 판사로 출발해서 감사원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말 자리는 대부분 자리를 해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이리 재고 저리 재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판단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가 9월 22일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전 감사원장이 지난 21대 총선에 대한 부분을 부정선거는 아니고 관리부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냥 지금 왜 그렇게 펼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말같이 하는 소리를 짓거린 그런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 대한 제 생각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재형 글이 시작되는 그런 서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회 수장의 과거 문재인 캠페이란 조해주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하는 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파 진영에서는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고 우파의 분열이 이야기됐습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조해주 인명이 우파 분열을 가져온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계속 쓸데없는 그런 장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진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진심을 이야기하면 뭔가 문제가 되니까 진심을 쏘기는 과정에 숨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글이라는 거죠. 글을 많이 볼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냥 글이 직설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솔직 담백한 것이고 비비 온다는 이야기는 숨기고 싶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다시 최재형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법으로 규정한 재금표 시간을 어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파 진영의 분열을 더욱 가정시켰기에 그 의도의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이 분열된 것은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않는 사이의 분열이었지 무슨 이런 것이 분열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뭔가를 숨겨야 되는 겁니다.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이 64세 감사원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눈치 볼 게 많냐 이야기. 뭐가 그렇게 있냐는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지리재고 애리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 그렇게 사람이 그릇이 작아가 어떻게 그건 뭐라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겠냐 이야기. 그런 배포도 없이 그런 자신감도 없이 그런 강단도 없이 다시 최재형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최재형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정하고 뛰어난 선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국민의 불신을 자추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제어할 것입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일관되게 최재형의 주장이라는 것은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실, 부실관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부정선거나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존팽이 같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최재형 주장입니다. 투표에서 늘 온갖 의혹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투표하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가서 투표할 거니까 걱정 그냥 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재형의 주장입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김여준 씨는 K값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놀라운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책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선거 주장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는 김여준 씨의 부정선거론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 최재형의 주장입니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투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무기입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투표장이 가면 뭐하고 안 가면 뭐하냐 이야기. 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 문제겠지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핵심이 뭡니까? 투표장이 가든 안 하든 저거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뿐이나가 사람들이 지금 사회로 총선회를 규명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이 정통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걸 못하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뭐가 겁나서 그런지 이야기를 못하는지는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다시 최재형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다시 한 번 우려합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더 이상의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법대 나오고 이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64세 남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부정선거는 아니고 선거관리 부실이었다. 이거 이야기인 거죠. 정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어떻든 수준 이하의 상황 판단 능력이고 너무나 소심한 그런 주장이다. 첫 번째는 4.15 총선은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선거조작 부정선거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4.15 부정선거의 수준은 1960년 3.15 부정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헌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은 의혹이나 의심 차원이 아니라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거시적인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이미 지난해 4월에 다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28일부터 실시했던 재검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미시적인 부정선거의 점검물들이 확보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부터 2021년도의 재검표에 이어서 2021년도의 9월 2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후보의 입에서 관리부실 부실관리 운우하면서 부정선거의 실체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소심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최고 시스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가장 단순하게 투표하고 가장 단순하게 개표할 수 있는 투표 자체를 계속해서 전산화를 시작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조작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인 최악의 선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최고입니다. 이게 다 뭔가 선관위한 게 비는 거 아닙니까? 저를 좀 잘 봐달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선거 관리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도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소신도 없고 주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런 행보를 하는 최재형 후보는 정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정도 배포나 강단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정도 상황 판단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 정도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소위 사법 정의를 선거 부정에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이 점에서 후보자를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죠. 그것이 본인의 게 좋고 나라 전체에서도 아마 좋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드는 것은 남자가 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의 이야기죠. 나이가 그 정도 됐고 감사하고 원장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남은 생은 덤으로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선거 부정 때문에 완전히 지금 와해되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거를 보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최고고 부정선거는 없었고 관리부실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의 이야기죠. 애국가 4절 5절까지 부르면 뭐합니까? 보통 말을 대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서울법대 출신들의 또 먹칠하는 또 하나의 흥력사의 한 페이지를 최재형 후보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두시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황교안 후보를 도와가지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제가 재건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